다음은 우즈베키스탄의 아나스타샤 세르주코바 선수입니다. 나자렌코바 선수와 더불어서 우즈베키스탄 차세대의 스타를 기대하고 있는 선수거든요. 세르주코바 선수 아시안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예요. 개인종합 동메달을 기록했습니다. 어제 이 선수 역시 볼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어요. 네 수구를 던지고 회전 요소를 한위에 잡는 디알란도 잘했습니다. 네 지금 메스터리 난도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. 네 회전 좋죠. 아주 야무지게 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네 피본란도 잘했습니다. 세르주코바 선수의 리본 연기였습니다. 2015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리본 6위에 올랐던 선수입니다. 네 지금 오늘도 지금 회전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연기를 했고요. 좀 높은 점수가 예상이 되는데요. 네 지금 회전란도 하는 동안에도 리본 모양이 계속 같은 크기로 계속 쉬지 않고 움직여져야 되겠습니다. 네. 디알란도 잘 잡았고요. 뒷발란스 잡아서 피벗하는 난도 회전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세르주코바 선수 169cm의 아주 훌륭한 신장을 가지고 있고요. 점수는 17.50점을 받았습니다. 네 높은 점수 나왔네요.